독립적인 생활은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이자 시작입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느끼게 되고 또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또 부모에게 또는 남에게 경제적으로 손벌리지 않고 살만큼 되었다고 해서 심리적으로까지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에는 사회생활도 꿋꿋이 잘해가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 보이는 사람도 또 누구보다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속마음을 얘기하다 보면 많이들 힘들고 외롭다고 말합니다. 또 나 자신도 모르게 부모나 자식 또는 절친에게 과하게 의지해서 상대를 힘들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자꾸 누군가에게 기대는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결핍감을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채워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고 일에 매달려 자신을 혹사시키기도 합니다. 또 자기 힘으로 부족하다 싶을 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능력 있는 배우자나 성공한 자식을 자랑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운 좋게도 자랑할 수 있는 배우자나 자식을 두었다면야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성에 차지 않는 배우자가 미워지고 자식이 원망스러워지면서 집안에서는 큰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원망이 높아지고 내 친구 아들은 이렇다더라 내 동창 딸은 저렇다더라 하면서 자식들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행복의 주도권이 바깥 어딘가에 있다고 믿으면 자신은 계속 흔들리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과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주도권을 다시 내 자신에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홀로서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또는 의지한 사람의 태도와 기분에 따라 내 기분과 행동도 럭비공 튀듯 예측할 수 없이 널뛰기를 하지만 홀로서는 사람은 평상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이 안정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홀로서기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서기의 의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기도 하죠. 일단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마음, 이미 지나간 과거,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 또 내 밖의 세상, 내 배우자와 그리고 내 자식들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이 통제 불가능한 것들로부터 하루빨리, 아니, 지금 당장 집착과 걱정, 기대를 거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상에서 오직 하나, 우리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은 바로 내 마음뿐입니다. 대신 나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 관심과 기대는 내 마음으로 향하는 것이 진정한 홀로서기입니다. 두 번째, 나를 잘 파악하고 잘 다루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장밋빛 안경을 써서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일 것이고, 또 다른 누구는 이상한 렌즈가 있는 안경을 써서 세상이 찌그러져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 생각도, 가진 돈과 비례해서 행복도 끝이 없이 커질 거라는 믿음도 모두 자신이 쓴 안경을 통해 바라본 세상의 단면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안경을 쓴 줄도 모른 채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이 진실이고 전부라고 착각하는 순간 온갖 괴로움에 휩싸이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있구나. 내 시력에 맞는 것을 바꿨어야지.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맞는 것을 찾았으면 될 일인데 안경을 쓰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자신을 닦달하고, 애먼 사람을 들들복고, 만만한 사람을 잡아 족치고,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진정한 홀로서기는 자기가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고, 시력에 맞지 않아 불편을 가중시킨다면 맞는 안경을 골라 쓰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와 그리고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시력에 맞는 바른 안경을 찾아 쓴다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봐주고 사랑하기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성에 차지 않는 배우자를 다그치기보다는 그래도 우직하게 버텨온 그를 이해하고 다독거려주기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부족하다 느껴지는 자식을 다그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그 태도를 응원하고 격려하기로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세 번째, 통제력과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게 맞는 바른 안경을 찾아 쓴 다음부터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고지곳대로 반응하는 짓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에 화부터 쏟아내고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화가 싹 튀울 때부터 알아차려서 불편한 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일렁이는 마음을 다독여 가라앉히고 해야 할 말을 정리할 여유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난 목소리가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목소리를 잘 가다듬는 침착함도 생기죠.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되면 사는 게 그야말로 편안해집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게 된다면 이 마법 같은 능력을 꾸준히 활용해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높아지는 놀라운 경험도 함께 겪게 됩니다. 이 홀로서기의 세 가지 능력을 통해 진정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과 세상에 크게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지 못해 남에게 의존하려 들고 그러다 상처 입는 일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